액션 리코넌 V2에는 순간포착 캡처 모드가 있습니다 반셔터를 누르는 동안 빠르게 움직이는 피사체를 캡처하여 원하는 순간에 촬영할 수 있게 해줍니다 V2의 디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스펙상으로는 다소 크게 느껴질 수 있으나 플래시보와 그립부를 제외한다면 가장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립부가 있어서 손에 쥐고 촬영하기에 굉장히 편리합니다 리콘에는 70여종이 넘는 다양한 렌즈가 있습니다 FT1을 사용한다면 이 렌즈를 호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표준 50mm를 V2에 장착한다면 135mm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무선 모바일 어댑터 WU-1B의 사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만 설정해주시면 간단하게 카메라와 스마트 기기를 연결하실 수 있구요 보다 쉽고 빠르게 사진을 촬영, 전송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